다음을 따라하세요. 저 포도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제육과 들어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저 바지는 얼마예요? 1만 5천 원이에요. 그 티셔츠는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제 7관 말해요. 다음을 따라하세요. 여기요. 삼겹살 4인분하고 냉면 2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2병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 3개의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2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삼겹살 3인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8관 말해요. 다음을 따라하세요. 카즈마 씨, 내일 무엇을 해요? 커피숍에 가요. 커피를 마셔요. 아, 그래요? 카즈마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주앤 씨는 내일 무엇을 해요? 도서관에 가요. 책을 읽어요. 제8과, 들어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서준 씨, 내일 무엇을 해요? 공원에 가요. 운동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주앤 씨는 내일 무엇을 해요? 저는 친구를 만나요. 시장에 가요. 쇼핑을 해요. 제9과, 말해요. 다음을 따라하세요. 카즈마 씨, 고향이 어디예요? 일본 도쿄예요. 도쿄 날씨는 어때요? 도쿄는 지금 좀 추워요. 도쿄는 무엇이 유명해요? 도쿄 타워가 유명해요. 제9과, 들어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마이클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바빠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매워요. 제 10과 말해요. 다음을 따라 하세요. 방에 뭐가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의자도 있어요. 책상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의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제 10과 들어요.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크리스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 있어요. 링링 씨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식당에 있어요. 떡볶이를 먹어요. 크리스 씨, 빨리 와요. 같이 먹어요. 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기숙사 1층에 있어요. 네, 지금 가요. 제 10과 말해요. 다음을 따라 하세요. 다음을 따라 하세요. 제 10과 말해요. 크리스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크리스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고기를 먹어요? 아니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아니요. 도서관에 안 가요. 드디어 마운이. ė 다 Monitor 또 비주일에 종이로운 자신들을 zi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